맛있겠다. 아싸! 맛있겠다! 산을 좋아해요. 난 진짜 청계산 달다람쥐다. 산악인들은 그걸 산으로 쳐주지 않아. 누가 보면 저기 알래스카 한번 갔다 온 자야겠어. 인생의 산이 제일 높다. 이 막내가 앞머리를 잘라 잘려 흔들어. 인산을 하다가 중간에 뭐 먹어도 돼? 계속 먹어야 돼. 부선 부선 먹어야 돼. 우리 귤 챙겨가자. 오이도 좋아. 전투식량도 챙겨. 봤죠? 봤죠? 아 요즘에 이거 많이 하네. 그럼.